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많은 문명의 그런 편리함과 이기는 대부분이 과학의 발전에 크게 힘입은 바가 있습니다. 과학은 의심이나 호기심이나 이런 부분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왜 저럴까? 그거 참 이상한데? 정말 신기한데? 이런 단순한 질문이나 의문문으로부터 과학이 시작됩니다. 의심이나 호기심에 기초한 주장을 우리는 흔히 가설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가설, 자연과학이든 사회과학이든 모두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을 옳은지 틀린지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채택되는 과설이 있고 또 버려지는 가설이 계속해서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 가설들이 이론적으로 검증되고 또 통계로 검증되고 또 역사적 사례나 동시대의 사례로 검증되면서 가설로부터 이론이나 법칙이나 원리 등이 도출되게 됩니다. 여기서 이른바 전통학설이라든지 정설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면에서는 사업을 한다는 것도 가설을 검증하는 것이고 투자를 한다는 것도 가설을 검증하는 것이고 누군가를 채용한다는 것도 가설을 검증하는 것이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모두 일종의 가설 검증이다 이렇게 봅니다. 가설 검증을 통해서 정답을 찾아가는 것이 사업이고 투자이고 채용이고 인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검증 과정을 거치기 이전에는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지식이나 자신의 지혜 자신의 믿음이나 신념이나 이데올로기에 따라서 사전적으로 어떤 확신을 가져서는 안 되고 또 가질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증해보기 전에 확신을 가지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인 것이죠. 젊은 날 이런 훈련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평생 동안 이런 가설 검증이라는 그런 자세와 마음가짐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몇 가지로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것은 결정되거나 확정되기 이전에 일종의 임시적인 주장 가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을 명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보는 것, 만지는 것, 느끼는 것, 생각하는 것조차도 확신을 가지지 않습니다. 자신이 보는 것조차도 착각일 수가 있고 또 선입견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신이 느끼는 느낌조차도 평견이나 선입견에 바탕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들이 가장 경계하는 것은 지나친 자기 확신이나 또 자만 혹은 오만 혹은 교만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지적인 겸손이나 지적인 그런 자만심으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내가 본 것이 옳다거나 내가 경험하는 것이 옳다고 밀어붙이기보다는 어디 한번 검증해 봅시다. 어느 것이 진실인지 혹은 한번 실험해 봅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자신이 어떤 주장을 강력하게 펼치지다. 그것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검증을 앞둔 일종의 임시주장 가설일 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장황하게 가설과 검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오늘 아침 조선일보에 실린 젊은 당대표의 당찬 자기확신을 접했기 때문입니다. 조선일보의 정우상 정치부장이 묻습니다. 1부에서 제기된 부정선거 업모를 탄핵부정론과 싸워왔습니다. 그러자 신임당 대표 주장입니다. 부정선거 주장은 야만으로 돌아가려는 모습으로 용납하기 어려웠습니다. 정치적 목숨을 걸고 싸웠고 그 결과 지금의 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모론에 빠져서 재검표까지 했다면 보수정당은 한방에 무너졌을 것입니다. 제 주장은 이렇습니다.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이 갖고 있는 의심이나 의혹이나 그리고 다양한 그런 증거를 바탕으로 확정된 주장을 펼치는 것이 아니고 사회에 가설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 가설에 객관적인 검증을 요구해 온 겁니다. 그 젊은이의 입에서 그렇다면 한번 제대로 검증을 해봅시다라는 이야기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저 나온 것은 그들은 언모론을 주장하고 있고 내가 갖고 있는 주장이 절대적으로 옳다. 그 말만 계속해서 반복한 겁니다. 대부분이 6개월 안에 마무리되어야 될 126건의 선거 무효소송이 1년 2개월이 흘러가더라도 제대로 신속히 대부분은 재판에 임해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그 젊은이의 입을 통해서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가 말하는 야만이 무엇인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야만의 길인지 아니면 문명의 길인지는 검증을 거쳐야지 검증 없이 어떻게 그렇게 확신에 차서 주장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이 굉장히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야만은 진실과 거짓 진위를 가리지 않고 그냥 서둘러 덮어버리는 것이 바로 야만의 길이라고 봅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선택하고 있는 국가가 권력의 교체처럼 중차대한 그런 선거에 의심이나 의욕이 일었을 때 그것을 그냥 진위 진실과 거짓 정의와 부정의함을 가리지 않고 그냥 서둘러 덮어버리고 은폐하고 이것이 야만이지 어떻게 그것이 문명의 길이라고 주장할 수 있느냐 정의와 진실에 대한 열망이 없는 개인이나 정의와 진실에 대한 열망이 없는 조직이나 정의와 진실에 대한 열망을 상실한 국가나 사회는 몰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고 야만의 길로 갈 수밖에 없고 쇠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말 한 젊은 신임당 대표의 어처구니 없는 자기 확신을 보면서 살아가면서 정말 제가 딱 질색인 것은 잘난체 하는 겁니다. 잘난체. 잘난체 하는 것을 아주 저는 싫어합니다. 검증해보자는데 그게 뭐가 잘못된 거냐. 진위를 가려보자는데 그게 뭐가 잘못된 거냐. 잘난체 하는 것은 그야말로 오만과 교만과 이런 게 없으면 절대 잘난체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보면 정말 야만으로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이런 것은 정말 제가 볼 때는 어처구니가 없고 훗날 아주 부끄러운 그런 치기어린 그런 발언으로 아마 기록될 것으로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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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